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건강보험 관련 내용에 대해 복지부가 직접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지난 9월 17일 일부 언론에 돈 걱정 말고 MRI 찍으라더니 문케어 청구서 날라온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단 말이죠. 근데 이 보장성 강화 단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달콤한 정책은 아닙니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단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 아닌 누구나 맘 놓고 치료받고 싶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중증 질환에 걸리게 될 경우 병원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치료 중단 또는 가계 파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이런 과중한 의료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보험 혜택 범위는 넓히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입니다. 이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우리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치료 중 일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응급실, 중환자실 일부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등 중증 질환 위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 2천억 원의 병원비와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대형병원에서 중증 환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큰 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되는 경증 환자까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책은 있으십니까? 우선 대형병원의 환자가 증가하고 외래, 경증 환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또한 국민의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검진 확대, 실손보험 가입 증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장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보건복지부도 이 문제는 개선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이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자에 따른 대형병원의 각종 평가와 보상을 개선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응급실에서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우선 치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2017년 문케어를 발표하면서 임기 5년간 30조 원을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건보적자가 늘어나고 재정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부는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의료이용과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 이후 의료비 증가는 처음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향후에도 적립금 중 일부를 활용하고 정부의 지원 확대와 매년 적정 보험률 인상 등을 통해 재정정립금을 지속적으로 10조 이상 유지할 예정이며 지금처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해 의료계와의 소통, 협력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국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복지부 이슈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